isconsin 에엥 요즘에... 버프도 먹었겠다 띄여여용 딩거 자 딩거는? 비치로우 쿨이 돌기 때문에 바로 세 개 다 박으면 어차피 쿨이 돕니다. 동동동동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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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졌는데? 자 괜찮아. 뒤에 숨는다. 자 안 맞죠? 딩거 버프 W 조금 됐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무빙 스마트 지니. 내비게이션은 지니. 와드 했죠? 딩거 피들이 여러분들 뭔 조합이냐. 바로 유럽에서 돌풍을 한 딩거 피들. 제가 롤챔스에서 몇 년 만에 딩거를 썼지만 처참하게 쳐발린 후 바로 들어간 그 딩거. 다시 갑니다. 이게 또 푸시푸시 메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골드도 먹어주면서 깔끔 스무스. 앞라이드를 깔아주고 때려줘요. 자 푸시푸시. 푸시의 극강왕. 딩거 피들은 어떻게 해야되냐. 갱이 오면 그냥 싸워요. 아니 피가 나 왜 이렇게. 민니한테 왜 이렇게 말 말하냐. 와 미친 개평. 아니 잠깐. 두 개 다 먹으면 미쳤네. 주변에 가면 이속이 빨라져요. 자 지금은. 이제 푸시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뒤에. 중간에 하나 깔아주고. 피들이 좀 짜증나요. 자. 먹어주고. 자 갑니다. W. 일하네? 아 포탑 1. 일하자. 먹어주고. 좋았어. 포탑 쳐주고. 포탑 쳐주고. 서포터가 센스가 없죠? 포탑을 안 쳐요. 견제하려고. 그냥 이러면 이제 게임을 나가야돼요. 그리고 여기서. 푸시 하나 깔아주고. 인코스 하나 깔아주고. 자 앨리스 위에 보였죠? 이러면 이제 인생 푸시. W 한 대 맞춰주고. 일해라. 왜 안먹냐. 포탑아. 포탑아. 아니 왜 먹어? 화날라 그러고. 인코 먹는거 뺏어하는거 안좋아한다 했지. 넌 저번에 돈까스 뺏어 먹어서 맞았어 안맞았어. 맞았어. 정답 되게 맞았어. 적당히 해라. 알았어 알았어. 형 화낸다. 까불지마 씨. 뿅! 제발! 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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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교환. 딜교환도 딜교환 정도 해야 딜교환이지. 이 멍청대가리야. 맞지마. 압비전한다 압비전. 좋아. 딩고의 피션. 이거 뭐냐. 뭐한 푸시. 푸시푸시 베이베. 푸시 메타. 자. 만약에 정글이 온다 어떻게 해야되냐. 싸우세요. 빠꾸 없습니다. 이거는 빠꾸하는 순간 지는거야. 야. 적당히 먹어라. 그리고 섬마는 W섬마. 여러분들 당연히 Q섬마로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딩거는 W섬마입니다. 용들아 일 좀 하자. 이즈한테 CS 지금 밀리잖아. 내게 지금 이 딩거 다 처먹어가지고 지금. 아니죠. 피들이 다 처먹어가지고. 전진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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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친. 아니. 때려주고. 전진배치. 포탑 하나 남겨주는게 좋고. 아야. 좋아. 알리 어딨어. 어어어어어. 또 또 또. 또 아삐전에. 상도덕에 어긋나. 참고. 좋아. 이렇게 하니까 이겨주네. 소빌 왜 갔어? 또 이미 상황 끝났는데 한기야! 통신 안 차려? 피해주고 한타할 때는 궁퀴 쓰고 점스할 때는 궁W 쓰면 돼요 머니 주세요 머니 궁 2가 제일 꾸져 내가 해본 결과 그리고 딩거는 양피지가 떠야되고 그래야 집에 가야되 지금은 집탐인거야 집에 가 무조건 양피지 띄워야되 못띄운다 그러면 그 견 망한거야 가타 죽여오면 이 조합은 빠쿠가 없다니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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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그러지마 형 실망하게 하지마 뿅! 뭐해? 쳐맞지 말랬지 형이 피하라고 피해 나처럼 봐봐 20Q한데도 안맞지 맞추고 나 이쪽 오셨다 써! 나와 한기야 쫄지 말라고 누가 무서운데 어? 내가 무서워 아 그건 맞네 빨리 형이 때려줄게 자 어때 형 데미지 굉장히 엄청나지 핑화 해줄게 딱 박아주고 앨리스가 올거야 왜냐면 레드에 보였거든? 앨리스 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기야 딱 브리핑해봐 그냥 찍으면 하고 안하면 안한다 그냥 싸워!!!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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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여기서 우리 우리 지역은 여기 한기야 왔어 왔어 아 싸우라고 아 싸워 믿어 형 믿어 아 못 믿어? 아 못 믿냐고 딱 말해봐 믿어 못 믿어 형 믿어 못 믿어 어? 못 믿는다고? 아니 씨 형 믿어봐 진짜 한 번만 믿어봐 형 믿어서 아이 그냥 싸우면 이긴다고 서포터라는 놈이 원딜을 못 믿어서 게임을 어떻게 해 어? 한 대 쳐 안 돼 이제 위험해 돈 먹어야지 돈 어디가 안 막아줘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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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너 플래시 있었어 없어서 솔직히 말해 너 이즈 풀큐 안 맞아줬어 아니 풀큐 맞아줬어야지 아니 형이 뭐 헬퍼야? 어? 오케이 형이 뺄 수 있지 이제 가자 궁 있지 오케이 그리고 딩거피들이 진짜 개사기에요 이게 제가 너무 사기여서 솔직히 많이 안하는건데 이게 진짜 개사기에요 이게 갱을 받을수 있는 능력치가 거의 폰하우더급이야 이게 갱을 받을수 있는 능력치가 거의 폰하우더급이야 아직 안돼 아직 안돼 피 깟았어 혼자도 잡을수 있어 한갱야 잡아 그냥 혼자 잡아아 아니 딜계산을 왜케 못해? 그래? 그래 이렇게 먼저 잡으면 되잖아 한개야 진짜 딜 계산 왜 그래? 아니 딜 계산이 뭐 거의 프론즈급인데? 아이언이야? 진짜 실망이 너무 큰데? 형기 그 정도밖에 안 됐어? 형기야 그러니까 니가 4.8점인거야 이 C플러스야 어? 우리 팀 C플러스래 어떤 기자님이 우리 팀 C플러스라고 해놨어 뭐하냐 진짜 어? 우리 튕겼다고? 형기 지켜줄게 형기 지켜줄게 지금 피들이 튕겼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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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아니 가면 어떻게 여기 있어야지 아니 어디가 어? 어이없어 내가 어이가 더 없어 아 보경꾼님 전에 내가 정등은 아니라고 한 친구들 싶으면 개수강이야 어이없어 무빙 스마프 아아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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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 이즈큐 피했으면 됐는데 아 이걸 못 피했어 아이씨 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즈큐 피할 수 있었는데 아아 아아 아 이즈큐 피할 수 있었는데 아이씨 한기야 제발 그런 데 가서 놀지 말고 바로 일로 와봐 나 거기서 궁을 왜 켜 아이고 한기야 답답하다 진짜 게임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 어? 한기야 진짜 답답하다고 어어 야 저기 악어 배달 왔다 형이 바로 악어 가죽 만드는 거 보여줄게 악어 가죽이 이렇게 비싸다며 형이 그 샤넬 그 악어 가죽 백 하나 만들어줄게 거미, 거미 가죽은 하나 뽑았거든? 일로 와봐 한 번 더 뽑히게? 뭐 꼬치 맞춰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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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신 안 차려? 꼬신 안 차리냐고 피해주고 악어 가죽 하나 만들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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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쫄지 말라고 와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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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야 진짜 무빙이 무빙에서 진짜 3년 먹은 똥내가 난다 어 한기야 그렇게 게임하면은 너 안 돼 프로게임은 접어야 돼 자 들어오고 형이 센스 보이지? 잡아주고 어? 프로게임은 그냥 접어라 가서 그냥 저기 뭐야 공부나 해 공부나 하라고 오 레넥톤 제자리풀 좋았고 깔끔하네 이거 거의 바텀 캐리 다 했네 그 아니라 왜 위에가 터졌냐? 악어 고기 한 번 먹어보자 자 악어 고기 먹기 힘드네 자 포탑이 막지 하나인것처럼 어..어떼? 하나인것 같지? 딱 말해봐 하나인것 같애 두개인것 같애 어? 어 안되는데? 곤란한데 지금 얘 지금 몰라 하나인줄 알아 지금 잠깐만 그만 지워 잠깐만 아니 그만 지워봐 아 친구야? 피해주고 안맞아? 피해주고 뭐하냐 진짜 여기 와아! 어 김제대님! 어 진짜 해줬네? 피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제주님 비켓 통금뿐가 아이고 안아킬때부터 보셨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자 잡nant다 산+. 도 partic Philadelphia 쾌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깔끔했죠? 깔끔했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핳핰 eterntó 형이됐다 아 깔끔했다 이게 된거지 아, 내가 봤어